국제정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최근에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긴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한번 침공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가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뭐 약간 긴장 많은 소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한 군병력 중 일부 그러니까 1만명 정도를 철수했다 이러면서 이런 현지 매체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 위협이 있었던 건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고요 미국과 유럽 러시아 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어서 약간 대화 제스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러시아 군사력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를 해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1만명 정도를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에 물고가 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만명 넘게 병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대화의 가능성 정도로만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에는 다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로 분리독립하면서 그 후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토하고 가까워지니까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미국이나 유럽 전체의 힘과 러시아의 힘이 부딪히는 그 접경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건데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주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도 푸틴은 항상 그런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항상 원래 우리 거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쪽으로 붙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재차 재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공격적인 행동이 바로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이겠죠 사실 그래서 나토를 가입을 승인을 하면 그쪽에 군사력이 증강되기 때문에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승인을 못 낸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해 의식을 해서 지금 승인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할 듯 말 듯 하는 분위기 자체가 러시아 쪽에서는 좀 마뜩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게 러시아가 지난주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파이프를 하나 잠궜어요 그래서 하나 경고를 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좀 압박한 카드로 러시아가 좀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LNG 가격이 한 40% 가격 올랐다고 하고 요소수 수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요소를 만드는 것도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때문이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연가스를 따로 공급받기 위해서 러시아와 또 이제 따로 이렇게 다음 주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원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독립하면서 러시아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크림반도를 공격했잖아요 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관건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토나 이런 데서 군사적인 개입할지 여부가 제일 관건인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경제 금융시장 미칠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방 국가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의 교육 규모가 굉장히 크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1차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기도 하고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시달릴 텐데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의 타격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사실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거의 모든 그런 재료 원자재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신흥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지난 2014년에 사실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강제 병합하면서 그때 러시아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루브라 자산을 다 매도를 하면서 이 루블 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60% 넘게 치솟으면서 거의 이제 러시아와 기업들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러시아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나토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개입을 하려고 아마 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이랑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쪽과도 싸우는 게 굉장히 부담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전쟁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뭘 주고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든도 물러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